갱년기요? 그거 저랑 너무 상관없는 일인데요? 라고 듣고 계신 거기 젊은 여성분들, 아니 남성분들 갱년기는 우리 모두에게 관련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요 왜냐고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리얼하게 리뉴메디 제품을 리뷰해보는 리얼리뉴리뷰 리핏입니다 2022년이 된 지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북짝북짝 다사다난한 한 해가 또 시작될 텐데요 매년 새로운 일과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해집니다 하지만 신체의 노화는 마음의 성숙과는 또 다른 결이죠 특히 갱년기는 세월의 흐름이 가져오는 대표적인 신체 변화 중 하나입니다 국내 여성의 평균 폐격 나이는 2020년 기준 49.9세 통상 50세 후 1년은 급격한 신체적 증상을 겪게 되죠 한 산부인과 교수는 갱년기에 제대로 된 건강관리가 삶의 질을 30년 이상 좌우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리뉴먼 바이탈 솔루션이 갱년기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관리 목록에 꼭 들어가면 좋겠네요 갱년기 전후 30년을 케어하는 여성 건강 바이탈 솔루션 바로 리뉴먼 바이탈 솔루션을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요 사실 갱년기는 급격하게 감소되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 호르몬은 딱 폐경 때부터 감소되는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35세부터 차츰 차츰 여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있죠 아 혹시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안심했던 분 있으신가요? 리뉴먼 바이탈 솔루션의 주 원료 중 하나인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은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입니다 실제 4, 60대 국내 갱년기 여성들이 12주간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을 섭취한 결과 갱년기 지수 총점이 개선되었음 확인이 되기도 했죠 갱년기 지수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유튜브 공식 채널 커뮤니티란에 업로드는 꼭 해둘 테니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도 꼭 체크해보세요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 외에도 리뉴먼 바이탈 솔루션에는 한국인 몸에 참 잘 맞는 홍삼, 대두 이소플라본 그리고 올인원 케어인 만큼 빠질 수 없는 활력 비타민 B1, B2, B6와 항사자에 좋은 비타민 C, 비타민 A 면역력 지킴이 비타민 D와 아연까지 꽉 채워져 있습니다 따로 챙기지 않으셔도 될 만큼 꽉 들어찬 구성이죠 그 외에도 부원류로 엘테아닌, 치커리, 석류, 도라지, 감태 등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두 알 간단히 챙겨주세요 여성 호르몬 감소로 갱년기 관리가 필요하신 분 활력 있는 중년 생활을 원하시는 분 뼈 건강 등 종합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왔고 또 자신의 주변을 돌보느라 어느새 흐른 세월을 마주하게 된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엄마, 누나, 여동생이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이 몸의 변화로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무척이나 아름답다고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꼭 말해주세요 오늘도 리뉴메디와 함께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